색깔은요 저희가 다 각자 좋아하는 색깔로요 저희 코디님 나께서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컨셉이 같다 이렇게 갑자기 큰 인기를 얻게 되면 좀 무섭거나 부담이 많이 되거나 이러지 않아요? 누가 대답하시겠어요? 무서운 사람이 또는 안 무서운 사람이 저희가 이제 많이 부담되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마냥 좋기만 합니다 정말 굉장히 좋겠어요 저 원래 첫 데뷔했을 때 뒤에 꼬리가 있었는데요 그 꼬리를 아 머리꼬리 이렇게 뒤에 꼬리가 있었는데요 그걸 하도 이렇게 희진이 오빠 뽑아졌어요? 네 그러니까 머리가 요만큼 묶어서 이윤 머리였거든요 그게 반이 뽑혀서요 잘랐어요 너무 아파서요 근데 어떻게 부른다고요? 네? 희진이 오빠 그럼 우리 친구는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? 아 놔 연기해도 되겠어요 아 놔 놔 막 이러고 싶어요